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야. 둘 하나. 홀드. 홀드. 홀드하겠습니다. 홀드입니다. 홀드하겠습니다. 홀드하겠습니다. 마일란 팀한테만 이걸 드릴게요. 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 저거 뭐야. 뭐야. 일단 어디로 가는지 먼저 얘기할게. 자 인천 연수구 S 아파트로 가서 미션 힌트. 엑스맨 미션 힌트가 문근혁인데요. 어? 뭐야 그게. 미션 힌트야.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엑스맨이 누군주가 아니라 미션에 대한 힌트네. 그러니까 문근혁을 어떻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 오늘 엑스맨이 문근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근혁은 아니야. 문근혁한테 뭔가 올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문근혁하고의 게임은 무조건 져라 이거 아니야. 너 지금 두 개 다 졌잖아. 불싸움으로. 그러니까 안 되시는데. 아. 문근혁이 형 신이 부딪혔던 사람이 너 같던데.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따지잖아. 그럼 형 말 좀 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네가 제일 유력하다니까. 그 상황으로 따지면. 근데. 유력 방수. 무슨 계속. 뭐 했지? 문근혁한테 하이파이브 하지. 하이파이브를 해라 이거. 하이파이브 채우라는 거. 계속해서는. 계속해? 야. 의심해 보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너. 여기 종국이 광수 셋 중에 하나야. 아니 재석이 형도 있잖아. 아니 재석이는 아니야. 재석이는 진짜. 재석이는 아니야 진짜. 누구라고 다 서로를 의심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잘 보자. 우리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봐봐.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야. 자 3대표 우리 표 다 봐 알았지? 이게 마지막 미션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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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CEF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이리 наст locally 저희가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보시면서 앞부를 보시고 좀 생각보다 높게 뛰셔야 됩니다.